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속사 측은 SNS,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유튜브뿐만 아니라 소비재 브랜드의 리뷰 작성난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망상과 괴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을 제보받아 해당 혐의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구 전했습니다. 이어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악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는 앞으로도 혐의자들에게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구 강조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내달 사일 개최되는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합니다. 이하 빅히트 뮤직 측 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상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을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그 중 두 가지 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루머를 악의적으로 짝입기에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sns,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유튜브 뿐만 아니라 소비재 브랜드의 리뷰 작성난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망상과 괴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을 제보받아 해당 혐의자를 명예훼손제로 고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악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는 앞으로도 혐의자들에게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한 차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번엔 그들을 키워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얼굴도 함께 새겨졌습니다. 타임은 30일 BTS 소속사 하이브를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명단 중 하나로 선정하고 BTS와 방의장을 최신호의 표지 모델로 세웠습니다. 타임은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이 BTS 도움을 받아 음악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려, 팝의 최강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타임의 100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애플, 리비안, 화이자, 디즈니, 틱톡, 발렌시아가, 스포티파이 등이 하이브와 함께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은 하이브는 단순히 음반사나 연예기획사가 아니다. 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속 어려움에도 가장 인기 있는 음악 활동을 뒷받침하며 번성했다. 고, 100대 기업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타임은 하이브가 BTS를 발굴한 소규모 아티스트 인큐베이터에서 디즈니처럼 지식재산권을 갖춘 360도 전천우 사업체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미디어 그룹 이타카 홀딩스 인수, 대체불가 토큰 사업 진출, 미국과 일본에서의 사업 확장, 소셜미디어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 운영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BTS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표지 모델에 출연하면서 총 3차례 타임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